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알지 않습니까 남자 60대 남자가 삶의 방식이나 생각의 방식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자기의 여러분들 취향 자기의 리더십 스타일 자기의 아집 자기의 고집 이런 것을 바꾸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고불변의 여러분들 명언이 사람 고쳐서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 고쳐서기가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이런들 직언을 해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것은 당위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과는 다른 문제인 거죠. 수병정 당정관계라는 것은 윤 대통령이 이런들 리더십의 수장으로 있는 한 달성되어야 대단히 어려운 과제인 거죠.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니까 검사조직이 여러분들 상명하복이라는 것이 아주 명확한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청와대에서 이런 용산을 옮기고 다 해봐야 다 여러분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어떤 그런 방식은 변하기가 힘든 겁니다. 윤심 김기현 태진의 수평정 당정관계 요구가 분찰한 여당 그만큼 여러분들 국민의힘 사람들이 이만큼 차 있었던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국민의힘이 용산 여의도 출장소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그거를 이제 일반 국민들은 설마 그 정도까지 되겠나 이렇게 생각해 왔던 거고 직접 정치하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이번에 김기현 당대표의 이런 사태로 그냥 수면 위에 드러나 버린 겁니다. 수평적 당정관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러 사람 어제 방송에서 또 나경원 씨나 이런 분들 이야기를 소개했지 않습니까 나경원 전 의원은 어제 소개한 이야기죠. 여당의 정치 시스템과 당정관계의 변화가 전제돼야 어느 분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오시든 간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주 우회적이고 왕국한 표현이지만 현재 국민민의힘의 내분과 김기현 당대표의 사태와 관련해서 대단히 시사적인 그런 여러분들 이야기인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의총을 하면 당정일체나 단합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컸는데 이번 의총에서는 당정관계 재정립을 주장하는 의원이 많았습니다. 여기 한 분이 김기현은 김물승의 부하입니다. 백 번 잘 나갔습니다. 그러나 내보내는 방식도 조금 부드러웠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거칠게 사람을 내보내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거죠. 권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폼나게 보이지만 총선 대패하고 남은 윤 대통령 주변에 누가 남아있을 겁니까 아무도 남아있지 않죠. 김기현 당대표가 물러서는 걸 보면 또 검사가 여러분들 피고인 불러서 취조하는 비슷한 분위기가 풍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끼신 분들은 꽤 많았을 겁니다. 여기 여권 관계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번 총선은 윤 대통령 얼굴로 치르는 선거고 이거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호불호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윤 대통령의 표를 줬던 많은 사람들은 국힘 후보에 표를 줄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여러분들 취임하고 난 이후에 선거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입을 담으는 걸 보고 학을 뗐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배신감도 느꼈을 거고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은 그 문제를 그다지 심각하게 심각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보수층의 이름도 한 5, 60% 정도가 선거 문제를 알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입을 담으는 거는 그 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신망이나 신뢰를 얻기가 힘든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일단 말빨이 쓰려면 타인이 그 사람을 믿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가 큰 조직이든 작은 조직인 간에 조직의 장이 되면 다른 사람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힘도 가지지만 명령하거나 지시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지만 여러분 동시에 뭡니까 자신을 따르거나 명령이나 지시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람에게 신뢰를 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어마어마한 예술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도 명령할 수 있지만 자신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신뢰하거나 신망을 주는 것도 그런 쌍방관계인 거죠.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윤 대통령 검사 출신이고 30년 검사 생활한 사람이고 20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명 여러분들 하복하는 그런 문화가 아주 직계 갈린 그런 조직에서 생활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좀 다른 리더십 스타일을 보일 수가 있지만 지금 김기현 당대표의 사퇴와 국힘당의 내분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뭔가 아니까 검사 시절에 익숙하던 리더십 스타일이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대로 실행이 됐구나 그거를 새삼 한 번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 문제를 떠나 가지고 그게 이제 불거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당정관계와 수평정관계로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완전히 그런 그 사람이 그냥 완전히 그냥 바뀌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바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들이 옛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 졸업하고 현대 들어간 사람하고 대학 졸업하고 삼성 들어간 사람이 한 20년 지나고 나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다르거든요. 사람. 사람 자체가 달라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검사 생활을 한 30년 했으니까 그 털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자신의 주어진 그런 직분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여러분들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김기현 씨를 하려면 사퇴식 이런 것도 조금 제가 볼 때는 누가 책임이 더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 눈에 비출 때 모양이 좀 좋게 나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걸 김기현 씨와께만 책임을 다 물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외유하는 중에 그냥 사표를 던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 피 하나 안 묻히겠죠 내보내는데 김오송 님이 말씀 잘하셨네 대통령실은 검사장 국힘은 신인 검사관계입니다. 시끄러워 무슨 말이 그리 많아 이런 건데 제가 좀 더 속되게 이야기하게 되면 까라면 까는 거지 뭘 말이 맞냐고 그런 거겠죠 그렇지 않더라도 한국 사회가 여러분들 그런 위계질수가 참 엄한 사이인데 그러니까 조선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그냥 권위적으로 바뀌는 거가 공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청와대 여러분들 배치도나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용산을 옮겨도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사람은 조선인으로 영원히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 고쳐 쓰기 힘들다는 거죠. 그냥 수직적 당정관계로 계속 가는 거고 그래서 그냥 2024년 4월에 총선에서 그냥 본인이 그 스타일을 그냥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거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이 바뀔 수 없다는 거는 며칠 전 방송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방송이었지 않습니까 12월 13일 수요일자 그 자리만 올라가면 모두가 윤통의 심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돼버렸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아주 멋진 칼르미 문화일보에 이 소위 험인 선임 기자일 겁니다. 베테랑 기자죠. 이야기 잘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대통령한테 여러분들 그 내용이 빠져버렸네요. 대통령 할 때 여러분들 보고할 때 그냥 간단 맹료하게 말 걸지 말고 꼬리 붙이지 말고 이견 이야기하지 말고 불문율이 있다는 걸 험인 정치 기자가 이야기한 내용을 오늘 내가 방송 준비하면서 중요한 내용은 빠졌네요. 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동시에 김영수 영남대 교수가 이런 칼럼 쓰면서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지만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별명이 59분인데 한 시간 회의하면 대통령 혼자 59분 이야기한다 대통령 앞에 서면 모두 오금이 저린다 대통령이 웃고 있어도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무에 대통령이 하내면 누가 진실을 말할 수 있겠나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현재의 여름에 따라서 상황이 어떤 건지를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남단 나이 60 정도가 되면 골격뿐만 아니고 털이 완전히 이런 결정되었기 때문에 지조대로 사는 겁니다. 지가 좋아하는 대로 그래서 국민의 힘은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용산출장소인 겁니다. 그 내용을 일반 국민들은 대부분 다 몰랐는데 이번에 완전히 수면하에 완전히 드러난 겁니다. 이게 완전히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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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하달 지시 관계였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김기현 당대표가 이제 물러나는 걸 기정사실 우리가 받아들이더라도 지금 분위기를 다 그렇게 몰고 가지 않습니까 장제원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제 몰아내는데 대통령 욕심이 큰 몰아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에 자기 세력들을 심어야겠다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걸 또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대통령이 직접 피를 피를 손에 묻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수행하는 용산 대통령실의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몇 번 해 먹은 사람들을 내보내고 토사구평을 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진짜 자기 수족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국회의원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런 생각이 욕심이 있는 거죠.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세상 만사에 다 여러분들 순리라는 것이 있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 소위 당정관계에서 정무 이 소위 당무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눈에 많이 지금 띄지 않습니까 물론 대다수 국민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대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일단 김기현실 여러분들 심은 사람이 윤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게 엄격하게 이야기하기만 당무에 개입한 거지 않습니까 물론 본인은 개입 안 했다고 하겠죠. 그러나 정권이 바뀌거나 다음에 권력에 여러분 끈을 놓았을 때 상대방의 반대편들이 그냥 없는 제도 만드는데 여러분들 그냥 이골이 난 사람들인데 빌미를 얼마든지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욕심이 과하게 되면 화를 잇게 되는 거죠. 그냥 모르모트처럼 여러분들 그냥 로봇처럼 굴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꼽았는데 자기 말대로 잘 안 움직이니까 그냥 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또 정치적 이득이 걸려있으니까 대통령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대거 투입해가지고 국회의원을 만들면 퇴임 이후도 보장이 될 거고 내 세력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지금 작업을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눈에 훤히 보이잖아요. 김기현 씨가 물러나는 것이 김기현 씨의 잘못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 눈에 비치기는 그냥 사람들이 다 쏘아 넘어가겠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쏘아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을 저렇게 그냥 내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보내더라도 좀 모양을 해가지고 보내야 하긴 여기 오늘 참 잘 썼습니다. 이게 김기전 기사가 그동안 여러분들 김기현 씨하고 윤 대통령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상세하게 다뤘는데 이게 취재 기사니까 100% 옳다고는 볼 수 없겠죠. 그러나 다른 곳에서 다뤄진 내용을 다 종합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이런 시나리오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일으켰던 친륜이 물러선 자리에 찐륜으로 불리는 신진 세력이 매울 태세다. 자기 사람을 심겠다는 거 아닙니까 딴 거 없잖아요. 자기 사람을 심고 싶은데 자리를 내놔야 심을 수가 있으니까 너가 다 물러나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죠. 권력 게임을 하는 겁니다. 여기 페르키나님 말씀하셨네요. 김기현은 그렇게 극단적 성격도 아니고 잘 맞춰주는 성격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나경원 씨를 꿇어 안 치고 김기현을 꼽은 거 아닙니까 다음에 퇴임 이후에 윤 대통령은 분명히 김기영 씨를 당선자로 시킨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아마 돌아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뭡니까 그냥 처벌했지 않습니까 당무 개입으로 그걸 뻔히 보면서 뭐죠. 본인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한심한 거죠. 이런 게 다 대통령 지지로에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양심도 있고 양식도 있기 때문에 좀 공정하게 공유롭게 순리대로 매사를 처리하는 데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그냥 힘을 갖고 있다 이런 패대기를 치고 뭡니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죠. 총선 공천 시기와 큰 흐름 변화가 맞물리는 국민으로서 여권에서 이런 움직임이 내홍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금만 여기 계시죠. 성경에 여러분들 팔복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 실학 화평 온유 믿음 그 다음에 이제 절제라는 게 나오잖아요. 참 이 절제라는 것이 중요하죠. 살아가면서 절제한다는 것이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절제된 권력을 행사하는 것하고 불을 가지면서도 이런 절제된 그런 경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엄청나게 여러분들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절제라는 것이. 결국 네 사람을 다 심겠다는 거죠. 네 사람을 심는데 김기현 씨가 모두 다 내가 요구하는 걸 다 수용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기현 씨는 또 입장이 있죠. 국민의힘의 수장이니까 대통령이 요구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은 윤 대통령과 김기현 전 대표는 최근 김기현 전 대표의 대표적 유지와 지역구 출마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복수의 여건 관계자들 따르면은 윤 대통령 인유한 핵심위원회의 주류시생 기조에 맞추어서 김기현 전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되 지역구는 불출마하기로 원했다고 한다. 반면에 김기현 전 대표는 대표적 사퇴를 통해 혁신의지를 보인 뒤에 지역구에 출마해 총선 이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여건 관계자는 김기현 대표가 계속해서 자기 뜻을 굽히려 하지 않자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사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은 거죠. 김기현 씨 여러분들 올해 나이가 63세 정도 될 겁니다. 59년생이니까. 아직 뭐 현역에서 다 물러나기는 좀 뭐 이런 시간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러날 때 그냥 페이스북으로 글 쓰고 끝냈지 않습니까. 참 마음이 안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결과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성취하더라도 모양새를 갖춰가지고 뭐죠. 그래야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고 그게 다 또 윤 대통령이 지지도 향상하고 이런 연결되는데. 아니 그렇게 밀어가지고 당대표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김기현 씨가 선이 굵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건 다 수용했을 건데. 자꾸 출마하지 말라 이렇게 했던 부분이 그거 했던 겁니다. 두 사람이 의견을 좁혀가려는 과정도 있었는데 김기현 전 대표는 대표적 유지 지역구 불출마를 하게 되면 총선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표로서 어느 정도 운신할 공간을 갖기를 원했다. 그래 특정인사를 공관위원으로 넣는 문제에 대해 용산 측에 의견을 전달했으나 용산 측이 동의하지 않았던 게 여건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국 용산 측은 김기현 전 대표가 단순관리형 대표 역할만 해주게. 그러니까 바지사장 역할만 해라요. 오난한 우리니까. 이런 거죠. 이게 나중에 다 까발려질 거라고요. 윤 대통령이 당무 개입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거리를 주면 안 되는 거죠. 여기 레지나 씨 말씀을 잘 하시는데 직설적으로 장재원, 근성동, 하태경, 김기현 등도 검사 출신들에게 공천주기 위해서 퇴출당하는 겁니다. 하태경도 여러분 해운대에 나올 수 없는 거가 검사 출신 친구와 함께 자리를 줘야 되니까 나올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고 모두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뭘 그렇게 어렵게 살는지 그냥 한 번 대통령하고 물러나는데 좀 공정하게 그렇게 좀 순리대로 정대대로 이런들 일을 처리하면 지지도도 올라가고 아이고 우리 대통령님 이렇게 할 건데 말이죠. 이 취재를 내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기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완전히 뭐죠 이런 상황에서 장재원 의원이 정격적으로 불출마를 선언을 하게 되자 김기현 전 대표가 더 코너에 몰리게 된 계기가 됐고 여당 관계자는 김기현 전 대표는 결국 대표로서의 역할 공간이 없다고 보게 됐고 결과적으로 더는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해 대표직을 던지게 된 것 같다. 뭐 토사구평을 한 거죠. 김기현 씨에 대한 호불호를 가지고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지만 모양새가 아주 안 좋은 식으로 그렇게 끝을 낸 거고 그 모양새가 안 좋은 상황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그 사이에 여러분들 소위 당정관계라든지 윤 대통령하고 김기현 전 대표 이런 관계 같은 게 다 이제 수면에 불거져 나온 겁니다. 이제 고주할 미주할 다 나오겠죠 앞으로요. 김기현 전 대표가 페이스북으로 정격 사퇴를 하기 직전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난 것도 예사롭게 안 겨론 시상이 많다. 뭐 옳은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파문이 클 줄을 본인지 생각을 못 했으면 그것은 또 김기현 전 당대표의 패착인 거죠. 김기현 전 대표가 이준석을 만나 거치를 논의했던 것 자체가 하나의 신호 아니겠냐. 좋은 감정으로 흔쾌히 사퇴한 것 아니라는 걸 나타내는 행동으로 보인다. 거기서 국민들은 뭐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몇 개월 전에 그렇게 사람들이 뭐죠 무리수라고 이렇게 아우승을 치는데 나경훈이라고 완전히 꿇어 앉히고 김기현이라고 꼽더만은 이제 김기현처럼 김기현도 저렇게 날려버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 판 자체가 그냥 사람을 크리넥스로 생각하는 그런 판입니다. 보수 진영은 특히 그래요. 그렇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사람들 눈도 좀 의식해 가지고 왜 선거가 앞에 있으니까 선거가 앞에 있으니까 조금 모양새를 갖추는 게 좋죠. 결국 자기 사람 신기해 가지고 다 치내는 거죠. 주호영 뭐 정진석 물론 그분들이 또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물러나더라도 뭔가 이렇게 격식도 차리고 선도 지키면서 이렇게 물러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 중후반부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국정철학을 이해하는 인사의 원내 진입이 필요하다. 뭐 이게 여러분 건사하게 했는데 자기 사람을 신겠다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이들을 진입시키기 위해서 친륜의 희생을 토대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한 관계자는 대선 때 피 땀을 흘려 띄어 대통령 당선에 끼게 했더니 공이 높을수록 오히려 매를 더 세게 맞는 행국입니다. 도와준 사람을 쉽게 내치면 앞으로 누가 대통령을 위해 발벗고 나서겠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캐릭터 특성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인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다. 그 사람들은 이제 친륜이 아주 찐륜이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서울 강남권이 영남지역 덕 보수진영의 전통적 강세지역에 출마라는 움직임을 보이겠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홍준표 씨는 다 이걸 읽고 있었던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가 내가 당대표를 사퇴하고 지역구 출마한 걸 모델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큰 오산이다. 뭐 흔히 알고 있겠죠. 정치밥을 30년 정도 먹었으니까 홍준표 씨가 그래서 홍준표 정치 논평을 제가 자주 소개하는 겁니다. 그 현관을 읽게 되면 권력 내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기현 씨름 사퇴 시키는 건 아주 간단 명료하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서 다 자리는 한정돼 있고 자기 사람은 씨름어야 되고 그러니까 명분을 만들었다 숙증을 아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